안녕하세요. 형도세입니다. 오늘은 거치미시 2군 타오디엔에 있는 블랭케이란 데를 왔습니다. 여기에는 1층이 보입니다. 밑에는 슈퍼마켓이고 또 위에는 고객실이 있습니다. 바닥에 1층이 보입니다. 여기만 이렇게 명량과 위약거기를 증여드리며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고객실이 있죠. 공간에 있는 고객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실이 있는 소스와 함께 고객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실이 여기지않을 것입니다. 이건 스페셜 세트인데 229만 5천당 한국돈 10만원 정도 합니다. 이것도 스페셜 VVIP 세트인데 207만동 한국돈 10만원 정도 합니다. 스페셜 VVIP 세트인데 20만원 정도 합니다. 저는 스페셜 VVIP 세트인데 20만원 정도 합니다. 스페셜 VVIP이 스페셜 VVIP 그렇기 때문에 20만원 정도 합니다. 스페셜 VVIP을 드려야 합니다. 스페셜 VVIP을 하시는 중입니다. 스페셜 VVIP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감사합니다.